오늘은 장난감이 순서가 좀 엉망인 것 같아서 장난감 정리를 좀 하려고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얼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리카는 이쪽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쪽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는 개구리들의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또 잡다한 개구리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자 아니면 볶아주세요 시원하게 넣고 다른 상관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넣어 먹기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아..잤던데..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손님들 여러분, 집이에요. 집에서 찍으니까 더 어세버네요. 친한 장바구니를 많이 못 했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관중입니다. 내가 네 번째였어. 아 내기가 와서 술을 못 마시네. 슬프다. 술을 못 마셔서 슬퍼. 이렇게 하시면 착취 크리 상황을 하셔서 레몬을 해서 드실 거예요. 네 다 감사합니다. 어 못 들었습니다 진짜. 찹찹 기름 뿌려줘 찹찹 기름 뿌려줘 찹찹 기름이 뭐야? 밥 되게 귀엽다 밥이 되게 귀엽다 밥이 되게 귀엽다 거기 안 들어갔잖아 케이스 끼고 이대로 쏙 들어가더라 진짜 작은 폰이 작은 거 같아 거기 안 들어가봐 always 이제 마지막 리틀리케이예요 you 아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진짜 귀엽다, 그치? 이렇게 슬라이스 돼가지고 치즈 얹어줘 응, 치즈 얹을게 치즈 얹어줘 오빠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한 거야? 자, 여기에 빨리 놔 천상의 맛이야 천상의 맛 소박질 수는 좀 힘들어야지 그랬지? 아, 또 안 짜져 이거 막히지? 응, 짰다 오빠가 대충 이렇게 급하게도 와, 이 소박죽수 진짜 소박죽수다, 맛있다 맥주도 후추도 다 넣었나 할까? 응, 여기서 후추 이거다 넌 단게 좋아? 적당한 게 좋아 응 오빠가 너무 크다 그냥 먹어도 되고 데워도 되고 데워도 되고 연수용차를 한 대 뽑은 거를 이렇게 기록할래요. 키도서 나와있어요. 연수용차 이거 우리 몇 개월이지? 오늘 연수 며칠째지? 3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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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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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째. 5일째. 몇 개 먹어야 되지? 큰 거? 쭈그러들지 어차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먹을게. 작은 연어? 다 해 그럼. 흰다리 새우살. 좀 큰 편이고. 다 넣었어. 2일째. 전개딱. 시작은. 3일째. 계속 여기 가기 위해 .. 5일째. 1일째. slayot. 5일째. 10일째. 5일째. 5일째. 아 좋아 배고파서 먹는다 맛있다 여기서 내가 한 건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샐러드 자 크리스마스 건배 자 그럼 먹어볼까요 나 이거 좀 많을 것 같다 또 포크도 저렇게 한다 부드럽게 잘리는데 겉바속촉으로 잘 잘린 것 같아 잘 굽힌 것 같아 이거 봐 그치? 이거 즐기기엔 좋다 가성비 갑이다 구글트리스로 그런거 그 소스 있잖아 그거 그거도 먹고싶으면 그걸로 해서 음 오 크리스마스 트리 오 크리스마스 트리 소원 빌어봐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호 그게 뭔짓이야 어 사고쳤어 이 아저씨 질마인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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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양은 빨리 넣자 빼라는거지 정양은 빨리 넣자 빼라는거지 안전 완성 구경 맛있어? 응 맛있다 저거 있어요? 가져올게요. 앞접시. 응. 그거 예쁜 거 덮어놓은 걸로. 진저맨 먹어야겠다. 쿠키맨. 나는 뭐 넣어먹을까? 너는 딸기맨 먹는 거. 계란이. 엑스마스. 이렇게 여기 한 번씩 보여주고. 마카롱. 엑스마스. 엑스마스. 저렇게 딱 보여. 응. 음. 맛도 있네. 머리를 뭐가 치웠어. 자꾸 빨대 같애요. 이쁜 것부터 먹어. 마음에 들고 이쁜 것부터 먹어. 상관없어요 머리. 이것도 초코네 또. 초코네 또. 초코네 또. 초코네 또. 초코네 또. 크리스마스. 하나만 먹으려고. 초코네 먹을 거야? 그러게. 맛으로 먹어야겠다. 초코네. 요 3개가 세트잖아. 산타 루돌프 스크린. 얘는 펭수야? 펭귄. 나는 굽고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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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